5월 3일 쯤에는 k8에 대해서 기아가 무엇인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지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옵션 사양 및 가격 정보는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에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한동안 기아 k8에 하이브리드 관련 소식이 없었던 만큼 친환경 인증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 각종 루머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겪었던 많은 사전기약 분들에게는 기다림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k7 관련 소식은 k7 킹클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 인증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이야기의 근거는 과거 소렌토 하이브리드 출시 당시 친환경 차량 인증의 실패에 따른 사례를 근거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k8의 친환경 차량 인증은 순조롭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렌토와 k8 두 차량 모두 동일한 파워트레이닝이 적용되었지만 사실상 공차 중량에 따른 연비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815kg인 반면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630kg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연비 기준 리터당 15.8km로 통과 기준에 0.5km가 모자른 15.3km로 친환경 차량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k8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와의 공차 중량 차이가 185kg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통과 기준에 부족했었던 0.5km 이상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친환경 차량 인증 지연에 따른 출시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출시한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했으며 공차 중량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가벼운 차량이었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590kg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225kg가량 더 가볍습니다 즉 공차 중량이 가벼움에 따라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인증은 16.2km로 인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공차 중량이 40kg 정도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비는 대략 15.9km에서 16.1km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가지 아쉬운 점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 인증을 먼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소비자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적용된 가격을 고지를 했었고 사전 계약 하루 만에 1만 3천여 명의 소비자들이 사전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과거 소렌토 하이브리드 인증 실패에 따른 책임을 기아가 모두 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 인증 과정을 과거 소렌토 하이브리드 때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었던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awd를 왜 넣어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 수 있겠는데요 현재 awd는 3.5 가솔린 차량에만 선택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물론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은 3.5 가솔린 차량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으로써는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awd가 장착할 수는 없습니다 awd를 장착할 경우 차량의 무게가 60kg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 연비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차량 구입 단계에서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당장에 있어서 awd 적용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향후 그랜저 풀체인지 출시때나 연식 변경 때는 awd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 인증 기준이 되었던 배기량별 연비 기준치가 변경이 되겠는데요 올해 7월에 추가가 될 새로운 규정에는 배기량과 함께 차체 크기도 함께 판단되도록 새롭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바뀐 규정을 잠시 살펴보면 배기량이 1670 미만 또는 차량 길이와 넓이, 높이가 각각 4.7m와 1.7m, 2.0m 이내인 차량을 소형차로 구분하며 그 이상일 경우 중형차로 2000cc 이상 또는 차량의 길이와 넓이, 높이가 모두 중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형차로 분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은 1598cc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었고 연비가 리터당 15.8km 이상으로 문제없이 친환경 차량에 등록이 되었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데도 차체가 중형차로 분류가 되면서 중형차 연비 기준인 리터당 14.3km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소형차는 연비 기준 리터당 15.8km에서 17.0km로 중형차는 14.1km에서 14.3km로 대형차는 11.8km에서 13.8km로 강화됩니다 때문에 올 7월 1일부터는 연비 기준이 바뀜에 따라 과거 연비 기준 미달로 인하여 친환경 혜택을 받지 못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혜택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출시 예정인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에 먼저 AWD가 적용된 이후 KA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가지 더 TMI를 하자면 친환경 인증 규정이 바뀜에 따라 원래는 지난 7월에 공개가 되었어야 했던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 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출시를 보류를 해왔었지만 올 하반기에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튼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신환경 차량 인증 기준이 되었던 자동차 분류 기준이 과거 소렌토 하이브리드 인증 때 일어남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10년 전과는 달리 다양한 차체를 가진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되었지만 규정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